자 오늘의 첫번째 스케줄 자 첫번째 스케줄은 강화랑 어 공이, 공이 카드 두장 까기 아 두장 두장 어 옆에 감독이 있나본데 자 여기가 아닌가봐 어 여기 아니다 집을 잘못 들어왔네 자 이 집이 아닙니다 백헨블랑은 포지션이 다르지 그쵸 3개는 안되지 3개 어 이거 첫번째 첫번째 오늘 첫번째 스케줄 자 강화가 뭐 이렇게 많아 육화 강화도 이거 다 가는거야 육화 다 가는거야 이거 강화가 엄청 많은데 그냥 한번 스트레이트로 가볼까 아 피그 좋죠 자 스트레이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 이거 스트레이트로 가볼게 재밌겠다 몇개 붙을 것인가 야 이거 기대되는데 자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같이 그쵸 부탁드리고 어 이거랑 아 입으로 어 공이 전설 두개 어 이것도 있어 이거 대박이잖아 자 기대됩니다 기대돼 아니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 다 가격 비슷하네 다 3000수준이야 어 전부 다 3000수준입니다 어 가격 거서 거야 2000에서 3000 가격 차이도 없어 요거 하나부터 나타나 자 갑니다 자 표정 좋구요 자 원샷 김태형 이따 봅시다 자 좋고 자 리듬님 어서오세요 계속 갈게요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위에서 아래로야 빰빰빰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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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투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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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분위기 타고 계속 갑니다 펠레 이어서 할게요 자 펠레 갑니다 아유 아기 이거 3개 째 게 몇 개인지 한번 세고 네 어 자 갑니다 꼬꼬꼬꼬 고오오롤 야 짜증나 아 served 짜증나네 지금 1승 2패 1승에서 2패고요 1승 2패 계속 갑니다 어차피 몇 개 붙이는지 보는거니까 다ặt치면 그래도 한 2억은 되겠는데 1억 5천 될라나 자 보아 tm. 표정 봐라 표정이 안 좋아 자 붙어라 뿃뿃뿃 아 좋았어 자 2승 2패 자 2승 2패 2승 2패면 승률 좋은거야 6화가 2승 2패야 지금 자 흐름졌구요 아직 많이 남았어 자 홈메스 자 위치로 자 지금이야 뿃뿃뿃 뿃뿃 뿃뿃 아이씨 괜찮아 괜찮아 아 더워 아 더워 김센스님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리구요 아 이건 재미고 뒤에 공유전설이 진짜입니다 공유전설 자 지금 2승 3패 자 2음악이 더 났다 자 아구에로 계속 갑니다 자 자 drinking 뽀 diferen 뽀오오오오오 췠앙 따아아아아아 아어악 질렸다 자 보랏반짝 보랏반짝 3승 3패 지금 3승 3패 개 지리구요 나머지 다 터트려도 이 정도면 대박이다 3승 3패 지렸습니다. 계속 갑니다. 재물 따위는 없어. 다시 한번 원샷 4승 3패 지리구요. 4승 3패 지리죠. 좋았어. 나머지 다 터져도 제대로 지대다 지대 갑니다. 대야 자 지금이야 붙어라 뿃뿃뿃 괜찮아 괜찮아 4승 4패 4승 4패면 훌륭하여 굉장한 선방이야 내가 생각해도 잘 붙인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들어갈게요. 자 마무리 자 이거 붙으면 완전 대박 성공이지 6화 도전을 지금 8개가 9개 가는거지 9개가서 4개 붙인 것도 잘한건데 이거 붙이면 5개 붙이는거야 아 그럼 쩌네보다 진짜 자 분수 테스트 표정 지리구요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3 2 1 0 제발 붙어라 제발 아 아 아깝다 하나 안 붙였어? 하나 안 붙였나요? 로이스 안했어요? 하나 더 있어? 됐 그러면 지금 4승 5패니까 5승 5패로 마무리합시다 5승 5패 아직 하나 남았어 자 복구 지리고 복구 지리고 아 아깝다 로이스 어딨어? 어 하나 남았네 로이스 아 아 지금 이거 붙이면 이제 바 정확하게 반타작 아 그럼 대성공 아 늦게 오신분들은 추천같이 시작합니다 아 남자답게 포인트 없이 마무리로 할게요 자 10개 붙여서 반타작 도전 현재 4승 5패 중 자 딜을 모았고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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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이야 Are you ready ? 원 샷 으아 질했다 우와 5승 5패 와 지금 진짜 질였다 아 강한 신보도 제대로 왔어 10개에서 5개 붙여서 6화를 포인트 하나도 안쓰고 재물 하나도 없고 지렸어 지렸어 와 아마 주인분은 포인트 모으려고 한 7개는 터질 걸로 예상했을거야 그쵸? 아 지렸습니다 굿잡 자 그 다음거 갈게요 중요한건 아이템이지 강화 스케줄 카속 줘보세요 못갈수도 있고 자 계속 갑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음악 바꾸고 갔죠 느껴신분은 추천해봤습니다 음악 끝나고 갈게요 흥분을 달합니다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았을까 오늘 마일리지 완성 날이니까 오늘 내일 라고 노래가 자 자 이거부터 갈게요 탑텐 혹시 알어? 여기서 월드 레전드 팀 자 며칠전에 여기서 네드베드 떴죠 자 한번더 도전합니다 자 원래 자 원래 빰빰빰 어서오세요 11111님 자 갑니다 위치로 원샷 자 어어어 어어 아하씨 아 늦게 뜨길래 보라색 뜨는줄 알고 어어 하고 놀라고 있었는데 역시 안되네 아 스필라 잠깐만 이렇게 하면 조명이 좀 밝아졌죠 조명이 좀 밝아졌죠 조명이 좀 밝아졌지 자 계속 갈게요 어 자 우리 애인 공유전설이 남았어 자 이거 뭐 나올거 같아요 어 저는 안정환 예상합니다 안정환하고 김태형 떠볼게 맞추시는 분 향에 큰 박수 큰 박수 쳐드릴게요 자 누가 또 맞춰보세요 자 김병재 한표 자 더 없나요? 자 최진철 최은성 최은성은 또 너무한데 윤정환 현영민 이민성까지 자 최태욱 차두리 날 믿어봐 자 이천수 자 안정환 김태형 자 유당철까지 팔씬 그차 하나명씨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자 이거 다음은 소멍입니다 아 자 강화 아휴 아휴 레디 원 샷 공lot 이율룡 이율룡이면 괜찮았고 자 투 샷 공모무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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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특보다 비싸 그래도 자 제가 저번주에 내 거 채 특더 끄는 어 채택보다 났세 해 아 씨 을 용이 야 그나마 어 작은 위안 자 최종의 맞춰 진부들은 축하드리고 이을용 맞춰 짐은 없었죠 어 최종의 와이프가 그렇게 이쁘다며 시청자분들이 맨날 최종의 와이프 와이프 많이 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릴께요 어 강화 같이 강화 같이 되었다 어 나는 닝링